안녕하세요. 오늘의 동아아상 건강강좌는 염증성 장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염증성 장질환센터 황상욱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입니다. 가장 먼저 염증성 장질환은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크게 크롬병과 괴양성 대장염으로 나뉘어지고 극동아시아와 중동아시아에 발생하는 베체드병도 염증성 장질환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크롬병과 괴양성 대장염을 의미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만성 그리고 희귀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약을 먹는다고 해서 완치가 되는 병원은 아니고 만성적인 경과를 밟으며 치료가 어려운 그런 희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 2020년 우리나라 대한장염과학계에서 발표되었던 발병률 사진인데요. 그림인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 크롬병 같은 경우는 대략 2만 명 그리고 괴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대략 4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합쳐서 대략 우리나라에 대략 6만 명 정도의 환자분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염증성 장질환은 서양에서는 굉장히 흔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말 그대로 장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크롬병은 소장과 대장 둘 다 생길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식도에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장 간에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반면에 괴양성 대장염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주로 대장 쪽에 국한되어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 원인은 사실 아직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유전적인 소인, 환경적인 요인, 장내 미생물의 이상, 그리고 과도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이러한 염증성 장질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유전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의 환경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장내 미생물의 이상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게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병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환경적인 요인이고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흡연, 시기 등이 굉장히 많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모 드라마에서 극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크롬병 환자의 지인이 크롬병은 유전병이다라는 잘못된 내용을 말하는 장면을 부각시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롬병과 괴양성 대장염은 유전병은 아닙니다. 유전병은 아니고 다만 이러한 염증성 장질환은 가족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전병이라 특정한 유전자의 이상으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고 그러한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면서 질병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염증성 장질환은 그런 유전병은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가족력을 가지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유전자의 영향과 함께 흡연, 음식 등의 생활습관, 주거, 지갑 등의 환경적인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 질환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가족력 질병으로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뇌졸증, 골다공증, 그리고 암에 이르기까지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질환들이 가족력을 가지는 질환이고 염증성 장질환도 이러한 질병들과 다를 바 없는 가족력을 가지는 질환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염증성 장질환에서 가족력은 얼마나 있을까요? 2016년 저희 병원 연구에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만약 내가 염증성 장질환 환자라고 할 때 부모나 형제, 자매, 자녀 중에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있을 확률은 대략 5% 정도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 중에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있을 때 내가 염증성 장질환에 걸릴 절대 위험도는 대략 1% 정도이고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염증성 장질환일 때 내 자녀가 또 염증성 장질환에 걸릴 확률은 내가 아이를 100명 낳았을 때 1명 정도 꼴로 걸릴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혹은 내가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꺼릴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염증성 장질환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괴양성 대장염의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괴양성 대장염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대장 전체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대표적인 증상은 설사와 혈변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복통, 점액변, 그리고 디무직과 급박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왼쪽 편에 있는 점진적이면서 만성적인 경과를 바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괴양성 대장염의 대표적인 증상, 다시 말해서 설사와 혈병과 같은 증상이 일주일 정도로 짧게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의사들은 감염성 장염과 같은 급성 경과를 밟는 그런 질환들을 먼저 의심하게 되고 이러한 증상들이 짧게는 2주,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4주에까지 이르게 되면 괴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하고 검사를 권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괴양성 대장염의 증상은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염증이 대장 아랫부분에 국한되는 직장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량의 설사와 혈변을 주조소로 하고 디무직과 급박변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염증이 더 진행해서 대장의 아래쪽 2분의 1 정도를 침범하게 되면 그때부터 많은 양의 설사와 혈변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복통도 함께 관찰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장의 전체를 침범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미혈이라든가 피로건과 같은 전신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괴양성 대장염의 진단은 이러한 전형적인 증상을 가지고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에서 4주 이상의 혈병과 설사를 호소하는 경우 괴양성 대장염을 의심할 수 있고 그 뒤에 대장내시경을 시행하여서 전형적인 내시경 소균이 보이면서 조직검사에서 만성염증을 시사하는 소균을 보인다면 괴양성 대장염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크롬병의 경우 말씀드린 대로 식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항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의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증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 때문에 크롬병을 의심하고 진단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크롬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복통과 설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흡수장애 때문에 체중 감소나 아니면 어린 소아의 경우에는 성장 지연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변도 드물지 않게 관찰할 수 있는 소견입니다. 앞서 괴양성 대장염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증상들이 점진적이며 만성적으로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 이상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 크롬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크롬병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2014년에 이루어졌던 본원 연구에 따르면 진단 시에 이미 치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43.2% 대략 절반의 환자에게서 관찰이 되었습니다. 크롬병의 경우에는 항문 근처에 심한 염증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한 염증이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피부 쪽으로 뚫고 나오는 일종의 길을 만드는 거죠. 그러한 치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크롬병에서 절반 정도에서 관찰이 되었고 또 하나는 아래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90% 이상의 환자분들이 소장을 침범하고 있는 소장 크롬병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장 쪽에만 염증이 있는 경우라면 대장내시경 검사에서는 빨리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크롬병의 진단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분께서 전형적인 증상을 2에서 4주 이상 호소하는 경우 가장 먼저 대장내시경을 시행하게 됩니다. 대장내시경에서 특징적인 소견이 관찰되면서 조직 검사에서 합당한 소견이 나오면 크롬병으로 진단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소장을 침범하고 있는 크롬병이라면 소장 CT나 MRI 혹은 소장 내시경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서도 잘 진단이 되지 않다가 결국에는 수술까지 한 뒤에 크롬병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관찰됩니다. 이러한 염증성 장질환의 진단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환자가 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의심을 할 수 있고 대장내시경을 통해서 1차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소장 크롬병이 의심되는 경우 소장 CT나 MRI 그리고 소장 내시경까지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대변 칼프로텍틴이라는 검사를 많이 시행하고 있고 환자분들께서 이에 대해서 많이 물어들 보고 있습니다. 칼프로텍틴이라는 물질은 장에 있는 염증세포에서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인데요. 대장 소장에 염증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 이러한 염증세포들이 소장 대장 쪽으로 모여들게 되고 심한 염증에 의해서 이러한 염증세포들이 깨지면서 세포 안에 있던 칼프로텍틴이라는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저희가 대변을 모은 뒤에 칼프로텍틴을 측정해서 이러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에 염증이 생기면 대변 칼프로텍틴이 수치로 상승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대변 칼프로텍틴 검사는 염증의 종류를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변 칼프로텍틴 상승이 반드시 염증성 장질환을 의미하지는 않고 그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소장 대장의 염증이 있으면 칼프로텍틴이 상승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염증성 장질환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는 방법은 염증성 장질환이 진단된 이후에 치료 반응을 볼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이러한 대변 칼프로텍틴 검사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기본 치료로 아래와 같은 약재들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열걸 보면 아미노살리실산으로 대표되는 5-ASA 제재, 스테로이드, 면역조절제, 그리고 최근에 생물학 제재와 소분전 제재가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항생제도 염증성 장질환을 위해 간혹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5-ASA 제재, 아미노살리실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5-ASA 제재는 메살라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사콜, 펜타사, 메자반트 이 세 가지 약재가 현재 가장 널리 쓰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많이 사용하던 약이 맨 위에 있는 조피린이라는 약입니다. 현재 이 조피린이라는 약은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절 증상을 같이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또 류마티스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약재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아사콜과 펜타사와 같은 똑같은 성분의 메살라민 제재가 좌약 혹은 관장약의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성분이지만 굉장히 많은 제형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제형이 준비되어 있어서 환자분들의 질병 상태와 선호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면역조절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뮤테라, 피리네톤, 메토트랙세이터와 같은 약재들이 흔히 사용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은 이뮤테라 혹은 피리네톤입니다. 사실 두 가지 약은 같은 성분의 약재고요. 그래서 해당 의료질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뮤테라 혹은 피리네톤을 흔히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뮤테라나 피리네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맨 아랫줄에 있는 메토트랙세이터와 같은 약재들도 점차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면역억제질을 사용할 때 이런 저런 부작용들이 꽤 있고 사실 그 중에서 저희 의료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작용은 골수억제로 인한 백혈구 감소증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걱정으로 굉장히 소량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그 용량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약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이 TPMT라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백혈구 감소증의 정도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이러한 TPMT 유전자 변이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TPMT 유전자 검사가 그렇게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요. 2014년 저희 병원 의료진들에 의해서 NUTT-15라는 유전자가 이러한 면역억제제의 골수억제 부작용에 상당한 관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그 뒤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었고 현재는 모든 지침에서 이러한 TPMT 그리고 NUTT-15라는 유전자 검사를 면역억제제 사용 시에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의료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NUTT-15과 TPMT 유전자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약제 용량을 조절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테로이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제재는 저희가 평상시에 유지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들이고요. 스테로이드는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저희 의료진들의 용어로는 유도요법을 위해서 사용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사가 가지고 있는 쓸 수 있는 약 중에서 가장 강력한 면역억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심한 증상이 있을 때는 맨 윗줄에 있는 경구 스테로이드 저희 병원에서는 소론도와 메치론이라는 약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구 스테로이드제를 통해서 강한 면역억제를 이루고 그로 인해서 염증성 장질환이 관해 상태에 도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지 않은 괴양성 대장염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줄에 있는 장용 경구 스테로이드 클리퍼라는 약제를 통해서 관해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비슷한 스테로이드 성분인 부데소나이드 관장약을 통해서 항문 쪽에서 가까운 심한 염증을 줄여주는데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약제들을 사용하고 있고 앞서 얘기 드렸던 약제들은 대부분 경구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구 약제들을 굉장히 저희가 많이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환자분들이 매일 먹는 약이다 보니 이런 약제 복용의 중요성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기존 연구를 통해서 약제를 잘 복용하지 않으면 염증성 장질환의 악화 가능성이 3배에서 5배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의료진들은 항상 환자분들의 이런 약제 순응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이 내원하실 때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환자분들이 복용하고 계시는 경구 약제를 얼마나 잘 복용하고 계시는지 그때그때 확인을 하고 있고 저희 의료진들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화면을 보면서 환자분들이 얼마나 약물을 잘 복용하고 계신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물학 제재입니다. 생물학 제재는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약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생물학 제재는 살아있는 유기물로부터 생산된 일종의 단백질 기반의 치료제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매우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좀 더 정확하게 작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의료진 그리고 각종 기초 연구를 통해서 염증성 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각종 물질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고 그러한 물질들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많은 생물학 제재 그리고 소분자 제재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물학 제재는 레미케이드, 렘시마, 휴미라, 아달로체, 유플라이마, 심퍼니, 킨텔레스, 스텔레라와 같은 약제가 있고 최근에 나온 소분자 제재로서 젤잔즈라는 약제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 기억하셔야 될 점은 예전에 저희가 처음 나왔던 레미케이드라는 약제가 나온 이후에 그 다음 생물학 제재인 휴미라가 나오기까지는 대략 7, 8년의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각종 생물학 제재들이 빠른 시간 간격을 가지고 하나씩 도입이 되고 있고 앞으로 수년 내에도 몇 가지 생물학 제재 혹은 소분자 제재가 더 나올 예정입니다. 이러한 생물학 제재의 발달로 말미암아 최근에 염증성 장질환의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기치료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경우 염증이 지속되면 장의 손상이 누적이 되고 증상은 악화호전을 반복하고 있지만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장 손상은 계속 누적이 되면서 협착과 누공, 대장암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수술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이러한 장 손상이 누적되기 전에 조기에 잘 치료해서 증상을 좋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염증과 괴양까지 잘 치료해서 장 손상을 최소화하고 수술률을 감소시키고 입원률을 감소시켜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현재의 염증성 장질환 치료의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표지향적 치료와 엄격한 조절입니다. 다소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의 증상이 좋아지면 일단 그 시점에서 치료가 만족되면서 해당 치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의료진들의 연구를 함에 따라서 증상의 호전 정도로는 소장과 대장의 염증 정도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내시경이나 CT, MRI 같은 검사를 통해서 장 상태를 잘 확인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검사를 자주 반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대변 칼 프로텍팅 검사를 통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약제를 잘 조절하면 결국에는 환자분들의 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협착 혹은 누군가 같은 합병증을 피함으로써 수술률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알게 되면서 현재의 최신 트렌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목표지향적 치료를 하고 엄격한 조절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치료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생물학 제재와 소분자 제재의 도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국내에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생물학 제재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2023년 5월 국내 보험 기준에 따르면 크롬병 같은 경우에는 4가지 그리고 괴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6가지의 생물학 제재를 사용할 수 있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18년도 기준으로 크롬병 환자분들의 40%가 이미 생물학 제재를 사용하고 있고 괴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10%의 환자분들이 이미 생물학 제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생물학 제재와 소분자 제재가 도입되고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 환자분들이 생물학 제재를 쓸지 말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요. 요즘에는 오히려 어떤 생물학 제재를 먼저 쓰고 어떤 생물학 제재를 그 다음에 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약재가 효과는 굉장히 좋으면서 부작용이 적으면 그 약재를 선택하면 됩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효과도 좋으면서 부작용까지 적은 그런 약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 부작용,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는 나이, 치료가 있냐 없냐, 임신을 곧 할 예정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저희 의료진들은 어떤 생물학 제재를 먼저 쓸 것인지에 대해서 환자분들께 권고를 드리고 있고 환자분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생물학 제재를 쓸 것인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뇌과적으로 약물 치료가 잘 듣지 않는 경우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치료 약물이 많지 않고 질병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수술하는 경우가 꽤 흔했었습니다. 왼쪽 아래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단 후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크롬병의 수술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위쪽에 실선에서 보는 것처럼 1986년도에서 2003년 비교적 과거에 진단받았던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대략 20년 정도 지나면 절반 정도의 환자분들께서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단기법과 치료 약물이 발달하고 질병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그 수술률은 점차 낮아졌고요. 2004년도에서 2015년도 사이에 진단을 받았던 환자분들의 수술률은 대략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괴양성 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좀 더 좋은 약이 개발되고 그리고 좀 더 나은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이러한 수술률은 계속 낮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서울화산병원 염증성 장질환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화산병원 염증성 장질환센터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염증성 장질환센터로서 2022년도 기준으로 재진 환자의 경우에는 3만 명 그리고 초진의 경우에는 1,000명 정도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염증성 장질환센터는 소화기 내과를 주축으로 해서 대장학문외과, 영상의학과, 그리고 병리과가 함께 해주고 있으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직역의 간호사님들 그리고 영양사님과 함께 저희 염증성 장질환센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호흡기 내과나 류마티스 내과 내분비 내과와 함께 협진을 해가며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 진료뿐만 아니라 염증성 장질환 다학제 진료, 이행 클리닉, 심층 진료와 같은 특성화된 진료도 열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에 연락을 주시면 예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서 갑장이 증상이 나빠지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난처해 하실 때가 있는데요. 다른 교수님의 진료가 예약이 된다면 그쪽 진료를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예약이 꽉 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진료가 어려울 경우에는 내시경 전담 교수 혹은 전임이 진료를 통해서 급성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해결이 가능해지고 만약에 이런 경우도 쉽지 않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는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의료진들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기치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드렸고요. 이러한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삶의 진리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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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